여기서는 오늘 네트워크와 행렬 중에서 네트워크와 신경망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신경망을 구성하자 제목이 거창한데요 네트워크는 이런 연결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딥러닝에서 쓰이는 인공신경망의 주요 구소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즉 인공신경망은 수많은 인공신경들의 연결로 표현되며 복잡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을 보면 마치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같이 이렇게 촘촘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이론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점들이 선으로 연결된 이런 수학적 구조이고 그래프 이론은 이러한 구조의 특성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연결만 된 게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로 방향까지 주면 방향을 가진 그라프라고 해서 다이렉티드 그라프, 줄여서 다이그라프, 유향 그라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래프에서도 그래프 사이에 이것과 이것 사이의 연결 관계에 가중치를 이렇게 주어서 서로 차이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주는 가중치를 웨이트라고 하는데 웨이트를 준 그라프는 유향 그라프 중에 웨이티드 그라프라고 부릅니다 가중그라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수학에서는 버텍스하고 엣지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꼭지점들을 여기 이쪽 네트워크나 신경망 쪽에서는 이 점들을 노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엣지들을, 이 선들을 링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공신경망에서 각각의 인공신경들을 이렇게 점, 노드로 표현하고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고 링크로 연결하고 여기에 방향과 방향성과 가중치를 이렇게 주어서 이런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살펴보면 입력층과 중간층, 입력층과 중간층, 그 다음에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층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력층, 중간층, 또 출력층,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자극을 준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신경구조를 인공적으로 표현한 것을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의 노드에서는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이 가중치와 또 계산 후 그 총합이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그 다음 층으로 전해지는 그런 신호로 전달되면서 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제 1을 보면 그림과 같이 노드 A에서 노드 C로 갈 때 가중치가 0.37이고 노드 B에서 노드 C로 갈 때 이 링크의 가중치가 0.63인 이런 유향 그래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노드를 정해주고 노드의 웨이트를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A에서 C로 가는, B에서 C로 가는 A에서 C로 가는 방향성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프하고 거기에 이 레이발까지 붙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래프 이론 또는 이 네트워크 정복하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해를 더 높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